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믹스에서 만든 크로마 kgh nft 인데 이제 노드형 nft 를 사기 위한 사전준비 영상을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믹스 크로마는 위믹스에서 만든 레이어 2 체인이구요 위믹스가 자체 체인으로 이더리움 즉 EVM 체인에서는 호환이 잘 안됐었는데 이번에 EVM 컴패터블 하게 만든 레이어 2 체인을 만들어서 EVM 체인과 연결을 지어서 더 많은 게임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크로마 프로젝트 고 현재 테스트넷 진행 중이구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하고 계셨겠지만 어 이제 얼마전에 끝났죠 조금 전에 끝났는데 겔지에서 퀘스트를 통해 nft 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크로마 체인에서 어 오늘 6시죠 6시부터 어 판매 시작되는 크로마 kgh nft 를 nft 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사전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 사전준비가 필요하냐면 이 노드 판매가 어 이제 금방금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nft 는 어 지금 여기 내려가 보시면 이런식으로 어 리월드가 각각 이제 기본적으로 nft 를 사시면 이제 이 nft 를 받게 되구요 어 리퍼럴 숫자에 따라서 이 다른 티어 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은 이제 마스터 티어 가 되어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리월드가 나오죠 이 리월드가 뭐냐 하면 이 nft 를 보유하고 계시면 이 100개의 kro 코인을 10개월 동안 어 나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마찬가지 겠죠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2100개 이상의 코인을 10개월 동안 나눠 주게 되는 것이니까 어 사실 이제 리퍼럴 하는 하게 되면 은 사실 엄청 많이 유리한 nft 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kro 코인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nft 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드라는 명칭을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nft 를 따로 나중에는 이제 스테이킹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상 또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어 또 나중에 이제 다른 다른 체인들 nft 처럼 이제 이 nft 를 보유하게 되면 어떤 코인들을 에어드랍도 해주면은 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예 뭐 아직 예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좋겠다는 제 희망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노드 nft 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요 어 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300부 달러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3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400달러는 100개만 가지고 있고 350달러에 100개만 팔리고요 400달러 200개 팔리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착순임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이 크로마 kgh nft 가 에어드랍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엄청 핫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이 300달러에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정도 한 500달러 정도까지는 아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구요 예 그래서 이 코인 이 그래서 이 nft 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면요 할 수 있는 코인을 how to buy 어 살 수 있는 방법 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th usdt usdc 위믹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이 위믹스 코인을 이용할 겁니다 제가 이 위믹스를 사기 전까지 준비를 해 드릴 거구요 왜냐하면 이 위믹스를 위믹스 코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5%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이 위믹스를 이용을 할 거구요 그리고 어 추가로 또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추 구매하실 때 어 초대 코드를 이용하시면 5% 할인이 되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크로마 팀이랑 일주일 전부터 이제 코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 컨택을 해왔는데 저는 아직 받을 수 없었구요 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구매하실 분들은 어 잼민 님 유튜브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리 코드를 가지고 계셔서 추가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늦으셨거나 늦으셨거나 어 제가 구매한 후에 구매하실 분들은 제 리퍼럴 코드와 구매 영상을 6시 5분까지 올려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 하실 분들은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위믹스를 이용하면 5% 그리고 코드를 이용하면 5% 죠 그래서 꼭 10%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격에서 500달러에 구매를 하더라도 10% 할인 받으면 이제 450달러 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 저도 이제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서 어 유튜브 커뮤니티와 제 카톡 방에도 링크를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필요한 것은 이제 저는 한 500달러 정도 아무리 늦더라도 500달러 정도는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위믹스 220개 정도 현재 가격으로 220개 넉넉하게 220개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구요 그래서 이 위믹스 220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위믹스는 이제 코인마켓에 가보시면 이제 쓰시는 거래소들 중에 여기 거래되는 거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트겟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겟에서 위믹스를 이미 구매를 해 놓았구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어 제가 계속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위믹스 체인에서 위믹스를 수수료로 쓰게 될지 아니면 이더리움을 쓰게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되게 되면 이제 이제 일찍 선착순으로 갔는데도 구매를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수수료로써 이더리움 넉넉하게 20달러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지금 이 nft 1개 기준입니다 이 nft는 한 지갑이 10개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개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만약에 10개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여기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10개를 구매하게 됐을 때 다른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면 그 거래 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구매하시면 제일 좋고 많이 하시더라도 딱 두 개씩 끊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10개를 샀다가 괜히 이제 캔슬이 되면은 취소가 되면은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격이 또 비싸질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게 얼마나 빨리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기준으로 위믹스 220개 이더리움 20달러치 약 0.008개 이렇게 이제 저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믹스에 가보겠습니다 위믹스를 보내야 하는데요 위믹스를 보낼 때 메타마스크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위믹스를 보낼 때 위믹스 메인넷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20개 구매를 해서 이만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믹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메타마스크에는 220개의 위믹스와 0.008개의 이더리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 nft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 크로마 체인으로 이 이더리움과 위믹스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더리움과 위믹스 둘 다 이렇게 보낼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0.008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위믹스는 위믹스 체인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기 안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 영상 아래에 남긴 이 위믹스 온 크로마 라는 사이트를 영상 아래에 남겨놓을 건데요 이 웹사이트로 오셔서 커넥트 월렛을 해 주십니다 그 위믹스를 보낸 지갑에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위믹스 체인을 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위치 2 위믹스 3.0 이제 스위치를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어프로브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스위치 네트워크 이렇게 뜨죠 그러면 3.0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위믹스 3.0 들어가 보시면 아까 비트겟에서 보낸 220개의 위믹스가 위믹스 3.0 체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과정은 뭐냐 하면 이 위믹스 체인에 있는 220개의 위믹스 코인을 크로마 체인으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더리움 먼저 이더리움을 현재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크로마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먼저 저희는 위믹스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위믹스 3.0에서 크로마 체인으로 이 위믹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20개가 있죠 이 믹스에 네 그럼 맥스 눌러주시고 샌드 눌러주시고 이렇게 전송이 될 겁니다 네 보내줬고요 이렇게 보냈고 크로마 체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 체인으로 가서 오픈으로 가보면 네 메타마스크에서 크로마 체인으로 가보면요 위믹스 E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위믹스 E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오늘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임폴트 토큰 가셔서 제가 영상 아래 남겨놓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믹스의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어... 이토리움도 제가 미리 보내놓은 게 있지만 한번 다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토리움을 보낼 건데요 이토리움은 다른 웹페이지입니다 다른 웹페이지로 오셔서 지갑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토리움 체인에서 크로마 체인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전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그러면 0.0... 0.03... 0.003개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토리움 체인에서 크로마로 위치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무 이거를 크로마로 보낸다는 겁니다 샌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네... 메타마스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 드리면 저희는 어... 구매 직전에 이 크로마 체인에 어... 소량의 이더리움 수수료로 쓸 이더리움 가요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0.008개 정도 준비를 하면 넉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믹스는 500불 정도 한 개 기준입니다 한 개 기준으로 500불 정도 그게 한 22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이제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어... 6시 되기 전에 이... 저 사이트로 오셔서 이... 바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아니면 뭐... 리퍼럴 코드를 꼭 이용을 해 주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최대한 빨리 구매를 진행을 해 가지고 어... 저보다 이제 조금이라도 늦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 리퍼럴 코드를 어... 커뮤니티와 카톡방 그리고 그 영상 자체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매 이제 꼭 성공하시고요 싼 가격에 구매를 많이 하시기를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